아버지 저 왔어요 저 일주에요 모르시겠어요? 네 후배 혜정이가 널 처음 강석현 집으로 데려왔다고 그랬지 그 여자도 김경민의 끊어풀일거야 네 고실장님 뭐라고요? 총리님이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알았어요 갈게요 의원님 의원님 저 청미에요 저 알아보시겠어요? 저 청미라고요 의원님 청미 몰라요? 은수는 생각나세요? 너는 은수가 아니야 은수가 보내서 왔어요 은수가? 네 은수가 중요한 정보를 물어보라고 했어요 원본 문서 원본 문서 어디 있어요? 원본 문서 네 그거 어디 있어요? 은행 금고에 있어 어느 은행이요? 고맙습니다